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현대에 왔어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일어난 언론들도 많이 생겨나고 아니 이렇게 좋은 기능, 아름다운 기능, 밝은 기능이 수없이 있어도 그거 다 배제한 채 하나 잘못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있음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아무리 잘하고 아름다움으로 수놓아져 가도 세상은 결코 교회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중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기를 세상은 어둠이고 교회는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진리가 왔을 때 거룩함이 왔을 때 어둠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세상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니까 그걸 싫어하며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주변의 어두운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좋아하기는커녕 도리어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를 자기같이 때묻게 살아라고 건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교회 열심히 안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매일 교회 예비를 드리고 새벽에도 밤에도 매일 예비를 드리는데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이러면서 교회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매번 왔다가 안 나오고 시험 들어서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왔다가 딱 와서 자기 소군대로 평일 저녁에 왔었다고 보니까 교회문이 걸어잠가 있고 불이 꺼져 있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실망할까 안 할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야? 참 미안해요 나는 안 해도 그 사람은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는 안 해도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마음은 고향이 너무 가난해서 살기가 힘겨워 떠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발전된다고 하면 싫어한다? 오두막살이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거야 아 고향의 향지여 뭐 이러면서 그게 이 삼사람이 이상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 앞에 내미는 얼굴을 진리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구호단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는 좀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고아를 도우고 이웃을 도우면 좋은 교회라고 그러고 그렇지 아니하면 나쁜 교회라고 이렇게 하죠 물론 여러분 대사회 구호단체들을 바라보면 타 종교보다 대부분 기아를 도운다든지 고아를 도운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단체들이 대부분 거의 다 기독교 단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군사가 6.25 때 우리나라 와서 6.25 사변으로 인하여 부모 잃어버리고 길거리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국으로 건너가 그 아이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한 병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만드는 조직자 컴패션인데 지금도 커져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월드 비전이나 그 외에 수많은 구호단체들이 그 뿌리를 기독교에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송도 가난한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9년 차, 10년 차 내년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도 가난한 월드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고아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짓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보면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보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만 보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해도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가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연 교회의 기능이 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교회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50일의 기적 동안에 말씀을 외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 앞에 서 있는 외딴 섬 같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이 막 헛어져 있는데 교회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어둠을 몰아내고 가난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절망을 몰아내야 되는데 세상과 동떨어진 성을 하나 쌓아놓고 우리만의 고독한 성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는 존재하지만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헤어지는 외딴 섬으로 서 있으면 교회는 있으나 마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구제하는 단체라고 생각해서 진짜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구호단체 그래서 조금 있으면 자선남비에 오잖아요 그분들의 교회의 가치를 구제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남비에 가지고 구원금을 주면 모아가지고 고화도 도우고 독구 노인도 도우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또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주요인인가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주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화를 도우기 위하여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독거 노인을 돕기 위하여 세운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곳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곳이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상위에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어느 누군가가 업어서 성전 민문이라고 하는 곳에 두면 하루 온종일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저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할 꿈도 못 꾸고 성전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그 성전 그 미문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 beautiful gate라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4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을 아름답게 장식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전문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 이 사람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 앞에서 매일 앉아 구글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고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는 기대자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리가 아닌 그냥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오늘 내 배고픈 이 배를 채우기 위한 한 조각의 빵을 구글하며 앉아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난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난 구글해야만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은 그냥 앉자마자 착한 사람만 나 천 원짜리 던져주지 아니하고 만 원짜리 던져주고 가면 그것이 내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야 그래서 사람들의 따온 시선을 오래 받지 아니하고 빨리 오늘 먹을 것 얻어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음이 이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빵을 던져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 성지금으로 말하면 그 성전에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리를 지나갔고 장노님들이 그리를 지나갔고 집사님들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아무도 이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도 그렇고 그 어떤 성지자들도 그렇고 그 어떤 성도들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기에 이 사람이 걸어 뛰며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손 벌려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서 도와주기 싫으면 눈도 맞추지 아니하고 지나가버리고 오늘도 저것도 아이고 저것도 앉아있네 이러면서 그냥 쑥 지나가고 쑥 지나가고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자기 교회 집사님이 딱 눈에 마주쳤어 그럴 때 어머나 지갑에서 거짓말 내가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착한 척해야지 해가지고 만원짜리 가지고 이리리리리리리리 하면서 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나 착한 목사야 이게 지금 현대판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외로운 마음 달래는 위로의 말 한마디 듣기 위하여 교회 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즐겁게 해줄까 좋은 말 여기저기 슬핑하면서 찾아내고 위로의 말을 찾아내고 좋은 말을 찾아내고 그 이상 어디 있느냐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안전병인은 자기 인생에 봄날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못 갖는 거예요 꿈이 있다면 산한 사람 만나 좀 오만 원짜리도 던져주면 내게는 복이다고 생각하며 영혼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과연 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을까 그 사람에게 빵을 던져주면 영혼이 거짓만 들는데 그 사람에게 빵을 던지주면 영혼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텐데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마음에도 없는 아까운 빵 거짓만 내어 그 사람한테 자기가 나는 이렇게 산한 사람이라는 윗선을 떨기 위하여 빵을 던져주는 그 윗선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교회일까 아니면 교회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일까 저는 현대의 전기풀은 밝아져서 도로도 밟고 집안도 온통 밟고 다 밟지만 너무나 많은 어둠 속에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항은연 집사가 변호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 아들이 자기한테 변호를 요구해서 변호를 하려고 그 감옥으로 가봤더니 목사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약과 여러 약물 폭역을 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외국에서 여러분이 유학 함부로 보낸 거 아닙니다 유학 갔어요 마약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양모를 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갔는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지 죽어 있는 그 영혼 힘이 없는 그 영혼 그렇지 뭐고 그런 거야 목사님 출소하는 순간에 우리 교회 데리고 오겠습니다 왜 봤거든 이거 웃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웃으셔도 되잖아 한 방이면 끝나죠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첫째 주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성전 미문에 구글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글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인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 희망을 꿈꿀 수 없고 절망감이 그 마음을 가득 메우고 다른 사람들이 웃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희망을 가지면 너무 슬퍼지니까 불행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만 구글하는 삶을 내가 태어나면서 안전병이니까 이것을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숨이라도 쉴 수 있는 불행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더라는 거야 이 사람의 꿈은 뭐냐 굶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꿈은 뭐냐 오늘 구글 순적히 좋은 사람 만나 구글 빨리 하며 끝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한 조각의 빵이 생겨나면 그거 먹고 배부르고 잠자면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오셔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되겠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또다시 우리의 가난월드를 많이 키워서 막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구호를 많이 하면 그것이 참 교회라고 말할까요 성경에도 성경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보니까 구제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능력을 말하지만 어느 교회보다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성교를 통하여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가 9년 됐고 80년 내년이면 10년 차인데 개척하면서 세부에다가 큰 공화원을 지어서 지금 공화원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집사님을 가신 분들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왔는데 처음에 왔는데 보니까 벌집처럼 몸이 막 이렇게 수도 난 것처럼 막 이렇게 흉이 막 쪄서 병원으로 입원을 시켜서 이렇게 치료를 시키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뭐 혹력인가 싶어서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혹력이 아니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어나 아버지도 없고 그냥 엄마, 초막 어린 엄마한테 이렇게 애기가 낳아 놓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 아이를 바깥에다가 뉘어놓으니까 모기들이 막 담 덤벼들어서 그 어린 핏덩이를 갖다 모기들이 얼마나 뜯었는지 오~~ 무이 붉은 반점으로 까다라 찾았습니다 살아날 기미도 모르는 그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켜서 입원하고 치료를 하고 지금은 우유 빛나는 가장 좋은 옷 입히고 그 어린 아이를 벌써부터 우리 수영장에서 수영 가르친다? 이렇게 가난 월드 안에 들어와서 가난 우리 고아원에 들어오면 진짜 축복 속에서 좋은 학교 있죠 좋은 환경이 있죠 보모 한 명당 다 맡겨가지고 정말 이렇게 좋은 옷 입히고 저는 왜 수영장을 파느냐? 파고 싶어서 파왔지 뭐 두 가지였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는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어릴 적에 여기 들어오는 아이들은 정말 아름답게 살아봐라 아름답게 살아봐야 아름다운 꿈을 꿀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에서 갔을 때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성교지를 가보니까 이 여우 더운 나라는요 물이 없으면 지옥이야 그래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가면요 그 수영장이 바다 옆이니까 이렇게 쭉 땅을 팠더니 바다 심청수가 쫙 깨끗한 심청수가 나오는 거예요 해수 목욕탕 아니고 해수 수영장이야 맑은 수영장 지나갑시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구제를 하지만 이거 교회 목적이라고나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6장에도 구제를 하다가 막 구제하다가 다툰 이야기도 있고 사도행전 9장에 가보니까 한 집사님 나타났는데 구제에 열심을 냈어 이름이 다비다인데 하도 구제를 많이 하다가 다 비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 다비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웃으시라고 하시는 말씀들이지만 여러분 구제한다고 절대로 비지 않습니다 구제는 여러분 성교는 주는 거지만 도리어 성교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빵을 먹었다고 만족합니까 수많은 송도는 그래도 좀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오면 정수불안증에 걸려있고 공황장애에 걸려있고 불면증에 걸려있고 방황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신도 성전 민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지만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잖아 내가 엊그저께 저기 앉아있는 우리 오렌지 주사님 보고 오렌지 주사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처음에 갔을 때 그 집안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뚱뚱을 했는데 내가 맞는지는 모르니 혼자 이름을 달랑 쓴 거야 그래서 난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깊은 어둠 속에 계셔서 그냥 내가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만났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온 지 10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서 오렌지 집사님은 진짜 오렌지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얼굴이 오렌지고 환한 빛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나고 두 아들을 말하지 않는 두 아들이 보니까 형은 폭력을 휘두르는 거고 동생은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둠이고 말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어머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살아나니까 큰 아들이 교회에 와서 성령 받고 자기가 주먹질하며 깡패 생활을 했다는 것을 청년들 앞에 외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 그것이 얼마나 외로움인지 얼마나 어둠인지 자기가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지금은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동생도 교회에 와서 어둠이 세상에 처음 교회에 끌려올 때는 완전히 토살장이 끌려온 것처럼 끌려왔는데 요즘은 얼굴이 광채가 난다 이런 베이스 치는 친구가 오렌지 지사니 아들 둘째 아들이야 누가 그 아들이라고 상상하겠습니까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이야 살리는 곳이라니까 나는요 우리 지선이가 지난주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 우리 지선이도 우리 교회에 올 때 10년을 정신질환자로서 이렇게 방을 문을 걸어자면 사회에서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 살았는데 세상에 그게 다 사라지고 건강하고 여러분 집사도 장노도 근사도 건강한 사람도 못하는 금식을 세상에 지난주에 지선이가 3일을 금식을 했다잖아 이거요 건강해야 한다 여러분 금식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아멘 앞에 앉아있는 것들 못할 사람들 많아 진짜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금식이야 나 그 소리 듣고 그래서 오늘 밤 10시쯤에 밤 10시쯤 예배 마치고 기도 받으러 온 거야 엄마한테 그 목소리 지선이 금식 엄마 저기 앉아있는데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자기 자식이 살아났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 교회 나가면서 절을 하고 간다고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교회 나가면 성령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너무 감사합니다 절을 하고 간다잖아 왜? 주님 만나 보니까 행복하니까 감정이 떠나가니까 회복되니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빵이 아니라니까 교회를 줄 수 있는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을 그럼 무엇으로 주고 해야 되는가 교회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인색한 헌금 내어 그걸 빵으로 바꿔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에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마태봉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크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 크리스도의 능력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것이 반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여도 그냥 요즘 교회를 보면 정말 립서비스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요 슬퍼하는 자에게 아이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고 만드는 거야 제가요 2년 전인가 한 장노님이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갔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 어둡고 초라한 거야 그래서 신방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화를 막 냈어요 장노가 왜 이렇게 사느냐고 그리고 이름 많이 남았어요 장노님이 지금 신앙생활에 오며 함께 예배 드렸던 그 목사님은 누군지는 저는 모르지만 립서비스만 한 사람입니다 장노님은 지금 립서비스만 받고 가짜 위로만 받고 지금 살았기에 이 삶의 어둠과 절망과 그리고 무너짐을 그대로 운명처럼 안고 살았다고 내가 확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립서비스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길을 지겁게 할까를 고민하는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 술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의 능력을 소유하라 이 말입니다 병든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죽은자를 살리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거지 화려한 말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지 이색한 마음으로 작은 은금 들여 자신의 이름과 의의를 자랑하고 싶은 가식적인 사람들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지 언제까지 죽은 사람을 향하여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만 하겠어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은자를 살리는 것이야 불 끄덕이라도 들어가서 그 사람을 꺼지면 내는 게 교회지 교회는 신명을 주는 것입니다 가난을 보고도 외면하고 절망을 보고도 외면하고 질병을 보고도 외면하고 슬픔을 보고도 외면합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의 울고 있는 삶의 고통의 원인과 전혀 관계없는 그것을 던져주면 고통만 더 연명하게 하는데 그 빵을 던져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목사라고 가식을 하며 시간 땜질하는 그런 교회들로 수놓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만난 뒤에 바뀌었어요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금도 은도 없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게 금도 은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고 주는 거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원인을 고쳐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능력은 무엇이냐 철학도 교리도 성경이론도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권세를 어떻게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지 우리의 어둠을 감추고 위하여 한쪽의 빵을 던져주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위세를 떨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인생에 큰 변화의 순간을 가지게 된 것은 위선 떨며 설교하다가 목회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주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겠다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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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식하고 금식하고 금식하다가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어요 목회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외치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라는 가치의 그을 세우기하여 목숨을 걸자 그렇다가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을 치고 사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이 50일의 기적을 통하여 암이 낫는 현장을 보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을 보았고 질병이 낫는 현장을 수없이 받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아나잖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우울증에 사라지고 숨인지 없으면 잠을 못 자던 사람이 하도 잠이 많이 와서 문제고 아멘 합시다 왜 그런 예수 이름 앞에 나가면 다 해결받는다니까 다 해결받는다니까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전대의 검이나 은이나 동전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베낭이나 두불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17절부터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아멘 합시다 나병 환자를 깽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우라고 했어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가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철학을 강론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국물 나는 그린을 두고 노래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찰나의 마음의 위례를 다 논의해 줄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슬픔만 더 연명이 시키는 거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짜란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너에게 없는 확실한 뭔가가 있다 저는 우리 송도 가난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으로 송도에 딱 건너와 보니까 이미 크게 지어진 교회들이 있었고 교회 두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가에서 서른 개의 교회들이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에 450만 원에 월세를 내면서 시작하는 이 초라한 교회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이미 건물도 천명 이상 모이는 성도를 가진 교회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성도는 돈이 있어도 종교 부지 외에는 교회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난 줄 알게 되었고 나는 돈도 없지만 종교 부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다 날라가 버렸어요 이미 제가 성도에 오기 전에 이미 다 팔려버렸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무너지는 마음 느껴지지만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겐 기대해도 없고 돈도 없고 이미 후발 주자고 이러지만 나 예수의 능력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돈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악한 세대 앞에 돈 없어도 예수의 능력이면 됩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끔 주님 제게 은혜를 달라고 그 기도를 1년, 2년, 3년 계속 밤마다, 새벽마다 했어요 결과 3년 반 딱 되니까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 근무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셨고 결국은 이리 와서 우리 교회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봐보십시다 이것은 김의철 목사가 능력에서 아니지 예수의 이름 믿고 가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아멘 꿀발란 위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병든자를 거치고 죽은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심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걸 가져야 됩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밝아지는 거지 맑아지는 거지 귀신이 떠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이 떠나가면 사람이 살아나잖아 웃음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이것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될 최고의 최상 1호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상 1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야 이걸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조지 베브리에 시어라는 분이 그 사실을 깨닫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예수 이름 소유하기를 축복하며 그걸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예수의 능력을 소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기도 쉬지 말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1년부터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2018년도까지 새벽기도 및 요즘은 하도 바빠서 새벽기도를 부모님이 시키지만 그 전에 새벽기도하고 밤기도를 통한 하나도 빠진 적이 없어요 18년째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지 오늘 기도는 마음만 먹으면 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 pap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